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스피너의 이닛 밸류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스피너 컴포넌트의 초기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닛 밸류 속성 값으로 스피너 컴포넌트의 초기 값을 입력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피너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화살표를 클릭하여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값은 0에서부터 시작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 스피너의 이닛 밸류 속성 값을 10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초기 값이 100으로 표시됩니다. 화살표를 클릭하면 100을 기준으로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